자, 이어서 2등 시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2등을 했을까요? 자, 2등. 시작이 됩니다. 2등은요. 상금 500만원에 상금이 띄워됩니다. 스테이티 노아이 2등!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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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위협을 설치해주세요.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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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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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겠네요. 2등이 팀의 팀의 팀이? 500만원! 네, 감사합니다. 자, 회전시키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하나, 둘, 셋. 아, 최고요. 섹시 미션스, Y. 기포먼스 됐는데요. 섹시 미션스, Y.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등! 자, 이번엔 1등입니다. 1등! 대방에 1등만이 넘었습니다. 와! 어린핀 1등 받으세요! 네! 어린핀! 아! 2등이 아니라 어린핀! 네! 과연 누가 1등의 영예를 가져가듯이 단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는 신생파를 갖추고, 수요가 됩니다. 1등! 2등! 2등! 제안 친구들과는 10개 침대! 오늘의 템스케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렸습니까? 자! 2등! 그래서 와이 연습은요 시작합니다 도구FC 수고하셨습니다 도구FC가 엔지사 그리고 엔진까지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단지사님의 엔소완자 선생님께서 논술의 엔소완에 기초해서 소장인 이스라엘 선생님께서 수고해 엔소완입니다 네 수명의 엔소완 수고해 엔소완 수명은 초반부 상대para 수오르심 bits 수명 1,2,3 아그처니 My 트윈스위더 유itan 최Keep הצ 감사합니다. 네, 자녀분 감사합니다. 시원교수님의 세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감을 안 써볼 수 없겠죠? 우리 가장 귀여웠던 모델을 서주신 우리 시원교수님께서 원하는 모든 소감 그리고 인기상 소감까지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부분만 준비했는데 현상을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배 부끄러워 네, 저희가 다른 부분도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으셨겠지만 친구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준비했는데 결과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저희 시원교수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인기상 1,2,3대까지 마찬가지로 했고요. 네. 자, 이 노력한거의 땅방울, 이 금운동 색깔은 다르지만 그들의 흘림살의 색깔은 똑같다는 말이 있으니 모두가 축구했습니다. 열심히 모두에게 아쉬움들 축하의 박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축하의 박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크리즈와이 모든 무대와 아쉬움이 동료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공연한 영상은요. 여기서 뜯질 않는 것을 양래하여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아프리카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행힝과 이것으로 생크리즈와이 모든 무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ㅎ 즐거운 시간 w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